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해서를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늘 나 진짜 고생했다 하고 토닥토닥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여러분들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힐링은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 탐방 가보는 거예요. 그 캠퍼스에서 경험해보는 공기와 분위기와 내가 봤던 경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책상에 앉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해설강의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친구들이요. 크게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보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채점하고 해설강의까지 챙겨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이미 몇 걸음이나 앞서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계지리 잘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리를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단쌤처럼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오늘 학력평가 1번에 나왔던 그 경기장입니다.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경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지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상 초유의 11월에 하는 월드컵. 왜요? 카타르의 사막기후 때문에. 그리고 이곳의 유목민들의 삶 그리고 최근에 유목이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일 수 있는데 카타르가 이렇게 월드컵까지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뭐다? 바로 석유.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딱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아 이 나라 축구 잘하네. 그리고 어떤 선수가 정말 골을 멋있게 찾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선생님은 어저께 이 월드컵 경기 앞으로 일정을 보고 하다가 웨일스랑 잉글랜드랑 다른 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웨일스랑 잉글랜드는 영국의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지역별로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국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축구라는 곡놀이가 대중문화로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곡놀이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게 성장시킨 그 곡놀을 인정받아서 영국은 지역별로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서 출전한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월드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계지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티르키에는 월드컵 조편성에서 아시아로 편성이 될까요? 유럽으로 편성이 될까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런 걸 직접 찾아보는 것부터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질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시험은 여러분들 많이 맞았는지 많이 틀렸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시험의 의의 첫 번째는 바로 세계지리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요. 오늘 시험 문제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주 아주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았죠. 맞아요. 이 세계지리는 기본 개념,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계교제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부터 공부하고 싶겠지만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바로 수능 개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수능에는 항상 생소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세계지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세세하게 기초부터 원리까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주는 강의가 바로 수능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로 고난도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도, 도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한데요.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글자 따서 외우려고 하고 문장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한 번 내가 외운 거 잘 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대로 그냥 휘말려 버리거든요. 항상 원인 그리고 결과, 인과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도 기반의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한 번 출제된 지역은 또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시험에서 봤던 지역들 앞으로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짜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 최근에 세계 이슈를 반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굉장히 최신 국제 시사 이슈,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이 생길 때마다 찾아보는 것,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세계지리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시험의 의의 두 번째인데요. 세계지리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로 오늘 시험지를 여러 번 자주 잘 봐주세요. 자 지역의 위치를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새로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 얼굴이랑 이름 그려가면서 외우지 않았던 것처럼 지도를 여러 번 보고 자주 보고 공부하다가 나올 때마다 위치 생각 안 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인과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 외워서 푸는 것은 실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실력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정석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보기도 이번 시험에서요. 그동안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 많이 나왔던 보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되짚어볼 수 있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춤 문제 넘어가지 말고요. 보기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지역들에 대해서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는 세계 시민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실제로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가치 판단 의사결정 능력이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지 준비됐나요? 채점해 봤나요?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서 단쌤이랑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봐요. 단쌤은 해설 강의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